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was a geographer and cartographer in the late 조선 period. 김정호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지도를 그리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지리학자이자 또 지도를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He devoted himself to map making his entire life.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cartographer가 바로 map maker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 자신의 전생애를, 그죠? 그 map making, 지도를 만드는 것에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He made many maps through combining survey and existing maps published by the court. 김정호가 어떻게 그 옛날 시대에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는 많은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결합하고요. 합산을 하고, 그리고 궁정에서, 왕실에서 출판한 여러가지 이미 현존하는 지도들을 갖다가 결합하고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His great legacy was the large-scale map, 대동여 지도, which is considered the world's biggest and oldest map created under the scientific method. 자,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대동여 지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척도의 지도인데요. 지금 이 대동여 지도는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현존하는 가장 크고, 사이즈도 크고, 가장 오래된 그런 지도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The map is 6.7m long and 3.8m wide. 자, 그래서 이 지도는요. 6.7m의 길이가 갖고 있고요. 폭은 3.8m라고 하네요. So, 6m and 3, almost 7m and 4m가 되겠네요. Recently, a movie was made about his life. 거산자 대동여 지도라고 했네요. 최근에, 자, 우리 영화가 있었죠. 거산자 대동여 지도라는 그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crossword puzzle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number one, 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person who studies the earth.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이, 땅을 연구하는 사람을 지리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geographer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e-r 붙으면 person 가리키는 거 아시죠? Number four, a way of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방식, 방법, 방식. M으로 시작하는 단어, method가 되겠네요. M-E-T-H-O-D. 자, number two, to put together. 한데 모으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Combine,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자, 새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A flat drawing or a picture of a place or area.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그림이나 어떤 그려놓은 drawing인데, flat하다라는 거죠. 입체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Map이라고 얘기를 하죠.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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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